첫 번째 순서에서 이슈 파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와 전략들을 함께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임순재 대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앞서서 힌트를 약간 드리긴 했지만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로 약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된 것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반 기대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주의해야 할 종목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임순재 대표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여기저기 경제방송 이슈 여러 가지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이 대응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임순재 대표와 공매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일단은 오늘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됐습니다. 부분 재개가 됐는데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를 미리 나온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아마 미리 준비했던 측면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하락했던 게 공매도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국인 오늘 매도세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으로는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빠르게 많이 하면서 0.13%, 아까 0.2%대 하락이라고 했는데 코스닥이 0.13%까지 하락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의 부분 재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공매도 관련돼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일단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은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개인 대주제도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제도 어렵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공매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제한이 좀 많았었습니다. 제한이 많았는데 일단 금일부터 좀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 종목도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공매도 종목하고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되는 거고요. 가능증권사는 지금 총 전산이 되어 있는 17개 증권사가 지금 개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증권사들도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아마 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전 요건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30분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1시간 동안 모의투자를 하시면 개인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3천만 원에서 나중에는 거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3단계로 지금 구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교육을 받고 모의투자를 사전에 해야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에 가담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겠죠. 어떤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을지 지금 실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을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가장 큰 영향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거 아니면 또 롱쇼 거래에서 쇼 가능성이 높은 주식 그다음에 전환사체가 많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공매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보니까 일단 기존에 공매도 제한하기 전에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 중심으로 지금 다시 공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많았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KMW나 펄비어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가 일단 게시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영향으로 보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두 차례 공매도를 이제 금지시켰다가 재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하고 2011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재개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장 영향이 있는데 1개월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시장은 좋았었던 그런 모습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재개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준비하는 그런 측면이다 보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순간에는 그렇게 주가가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경우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이 그때 당시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별 종목적으로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수재 대표와 함께 공매도의 현황 오늘 처음으로 부분 재개가 된 상황에서 상황을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있는 동안 코스닥의 상승으로 잠깐 전환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약부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아까 말씀해주신 종목들 중에 코스닥에 속해 있는 공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있는데 HLB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하지만 일단은 코스닥도 좀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 공매도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